지긋지긋한 장마였다 바쁜 서울 적응 안되는 날씨 안녕하세요 월간 슈퍼77입니다 하라는 영상 편집은 안하고 딴집만 하고 있음 편집감이 떨어져 남의 유튜브도 찾아보지만 일단 먹고 해야겠다 월간 슈퍼77는 코로나 이후 몸이 나빠진 것 같다 아 담배 냄새야 귀 검사를 해도 크게 이상이 없었고 시티 검사에서도 큰 이상이 발견된 게 없기 때문에 대학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명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잠들기조차 너무 힘들었습니다 시티는 잊지 않은데 소를 사이버린 타일을 소음에buster 서양이 생겨버린 타일앱 아 нас막을 지지있는fte 아니다 지 빅 preliminary 지 빅끼리빅 털끼리 지 빅끼리 지 빅끼리 지 빅끼리 대학병원으로 가게 되었다 도대표가 지 빅끼리 지 빅끼리 지 빅끼리 다행히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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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다 맨날 늦죠 도착 정말 늦었다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하는 뿐이오 도착 안녕하세요 어어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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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선생님이 공부 한두 달은 빡세게 할 수 있지만 운동을 꼭 하라고 하네요 운동을 꼭 제가 운동을 하다가 지금 운동을 안 하고 있어요 탈도 좀 많이 쪘어요 당 충전하고 초콜릿 이런 걸 먹다 보니까 고살은 찌고 환경이 좀 많이 나빠져서 그런 거 같아요 여러분 건강 잘 챙기세요 집에 가서 쉬어야겠어요 요즘 칠칠이 상태 슈퍼 칠칠이 상태 주유소 비닐 자갈 끼고 미쳤음 이제 돌아갔어 미쳤음 이제 멘붕 멘붕 마디 날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